가만히 있는데 무슨 운이 개떡이나 뭐가 좋아.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는 내 인생을 억지로 사는 거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말려 눈은 주는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라 장군 두음보살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아까 전에 한번 촬영을 할 때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말려 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연 말려 눈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지? 특징은 있어요. 근데 말려 눈에는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무슨 운이 개떡이나 뭐가 좋아. 말려 눈이 내가 말려 눈이 좋다. 관상도 말려 눈에 참 제복이 많겠다. 그런 관상에 우리가 하관을 보잖아요. 말려 눈이 좋나 안 좋나 사주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주를 어떻게 알게 해서 자기 관상을 하고 하관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하관이 좋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말려 눈은 좋은 거 없어요. 말려 눈 가기 전까지 미리미리 정말 열심히 해서 말려 눈에 그냥 이리 오너라 하고 살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야. 하관을 보자면 이마는 하늘이라 그랬어요. 턱은 땅이라 그랬어.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이마는 남편 턱은 아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정말 널찍하면서 이마가 굴곡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는 보톡스 이런 거 필링인가 뭔가 다 이마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이마와 턱이 가까워야 돼. 우리가 그리고 턱이 조금 이게 우리 인중보다도 턱이 이렇게 더 넓어야 돼요. 인중에 두 배. 재벌을 제가 이렇게 보자면 재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백종원씨 요즘에 한참 난리잖아. 백종원씨 하관 봐요. 넓어요. 제복이 진짜 덕지덕지 붙었어. 그리고 백종원씨 와이프 누구지 이름? 소유진 씨. 그분도 얼굴 하관 봐봐요. 옛날에 그렇게 안 생겼었어. 근데 중년이 들어가면서 나 있잖아 엊그저께 한번 나와서 봤는데 얼굴에 재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소유진 씨하고 백종원 씨는 너무 잘 만났어. 우리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늘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백종원씨하고 너무 잘 맞아. 우리가 이제는 뭐 이마가 뭐 하늘이고 땅이 저기 턱이 땅이고 막 이랬지만 하늘이 너무 푸우고 푸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상을 보면 정말 요즘에는 뭐 맞아서 제대로 막 이래. 근데 나이 들면 또 빠지잖아. 억지로 만드는 거는 내 인생을 억지로 사는 거고 그 관상 자체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마와 턱선이 이 턱선이 정말 거기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좋았더라. 그럼요. 그 말념복이 있는 건 타고 낫고 관상에서도 변해요. 우리가 손금도 잔주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살다 보면은 잔주름이 생겨 많아. 그런 근심 걱정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관상도 바뀌고 손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건 진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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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